나는 어디서 자? 야 여기 내가 자는 자리잖아 니 여기서 니가 이러고 있으면 나는 어디서 자? 사선으로 자라고? 앞에 다르게 놀 데가 없어 어? 어? 알았어 나 알아서 하래 자기는 못 비키겠어 아 나 이거 참나 미치겠네 어디서 자냐? 어떡하냐? 근데 의자에 다리하고 있는데 추운데 여기 있잖아 아니 지 침대가 있는데 왜 구태여 여기서 자는 거야 정말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침대 큰 거울 사야 할 거 아니 퀸으로 사야 할 거 더블 생을 사가지고 아 이거 참나고 참나 아 아